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의사들도 100%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 무려 1300만 명이 넘습니다. 50대 이상 3명에서 4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고혈압 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아, 또 혈압 오르게 내 고혈압은 왜 이렇게 또 안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불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 의학TV 뇌과의사 이건입니다. 고혈압을 왜 방치하면 안 될까요? 수도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수도를 쓰기 위해서 상수원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데요. 이 수도관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늘었다거나 오랜 기간 내부에 노폐물이 쌓여서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요. 수도관의 노후화는 가속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도관의 파손으로 이어지겠죠. 우리의 몸의 심장과 혈관도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온몸으로 피를 보내려면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짜줘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 벽에 노폐물이 낀다거나 혈액량이 증가해서 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과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위험성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혈압 높으신 분들이 안구의 불편감, 잦은 두통, 피로감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혈관 질환인 당뇨, 협심증, 뇌혈관 질환 등에 비해 이렇다 할 두드러진 증상은 없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게 없으니까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이상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전 고혈압이 있어도 멀쩡해요 이러면서 치료에 소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께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을 방치하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관처럼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방치돼서 문제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혈관의 70% 이상이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되면 빵! 하고 터지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합병증 증상이 발생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면 늦는다는 말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 우선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면 혈압을 올리는 원인들을 알아야겠죠. 가끔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과식도 안 하고요. 뚱뚱하지도 않고요.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는데 대체 왜 고혈압에 걸린 거죠? 사실 정확한 이유는 의사들도 모릅니다. 다음 보여드린 논문에서는요. 대목호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Our family's fault 가족의 잘못인가요? 라고요. 고혈압은 유전력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처럼 억울해하시는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가 들수록요. 혈관 노화로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또 고혈압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이 이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혈압이 생기신 거지 억울하게 빨리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셨으면 저랑 더 일찍 만날 뻔했... 그럼 고혈압은 막을 수도 없는데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겠네요? 만약 그런 취지였으면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을 겁니다. 바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금 조금 아까 수도관을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액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의 양은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양, 즉 나트륨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일정 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고 다음날 붓게 된다 이건 다 아시죠? 혈관에서도 염분에 의한 농도가 올라가면 물보충을 통해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고혈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넘치는 소금은요. 들어왔다가 콩팥에 걸러져서 하루 이틀 지나면 소변으로 내보내게 돼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짜게 먹는 식습관을 매일 자주 한다면 이 콩팥이 소금을 다 내보내기도 전에 계속 혈액량 증가 상태가 유지되어 고혈압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혈액 내 나트륨 양의 조절은 칼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영향을 주는데요. 칼륨과 나트륨은 시속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의 양이 많아지면 나트륨의 양은 줄어들고 반대로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면 칼륨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트륨의 함량이 높다는 뜻이니 이땐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고혈압 예방에 좋겠죠. 여기에 대해선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단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하면 덮어놓고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한국인의 경우에는 국과 찌개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항상 과해지는데요. 국, 찌개를 드실 땐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우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경우엔 국물 안 먹고 건더기만 먹으니까요. 먹는 음식이 짜지가 않아서 그런지 함께 먹는 밥의 양도 저절로 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밥상은 아직도 짭니다. 그러니 이때 칼륨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칼륨은 대부분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가 함량이 높으니 좋다. 무슨 채소가 풍부하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거의 모든 건강한 식재료에 칼륨들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만 과식하지 마시고 여러 채소를 색깔별로 골고루 챙겨 드세요. 그래서 뭐 먹어 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 영상에 목록을 띄워드릴 테니 잠깐 정지하시고 적어두세요. 술이 왼수 술이 고혈압을 발생시키고 고혈압을 악화시킨다는 종류의 논문은 정말로 많아요.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술을 마시고 다음날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높게 나오실 거예요. 뭐 약주,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요. 막상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한 잔으로 안 끝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소주 반 병 이상부터는 지금부터는 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돼요. 담배 지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담배 안 끊으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사실 흡연은 고혈압에 가장 안 좋은 위험인자입니다. 뭐 가끔 짜게 드실 수도 있죠. 술을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 야채, 식단 관리? 뭐 그냥 인스턴트로 때울 수도 있죠. 그런데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말로 끊어야 합니다. 다른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혈압을 어느 정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흡연을 해서 올라가는 혈압은요. 그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약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첫 담배 한 모금을 피는 순간 니코틴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 수축된 혈관이 바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딱 10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혈압이 30분간 내려가지 않고요. 담배 꼭 끊으세요. 당연히 운동. 이 운동은 사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땀이 날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80분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3시간이요. 180분이라고 하면 그것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시간보다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더욱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안 하던 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근력운동 중에서는 하체 운동을 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더 큰 추가 이득이 있는데요.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정맥을 쥐어짜서 이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혈액 흐름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전에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을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약은요. 내성이나 의존이 없어요.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한 달 이내에 사라집니다. 저만 가끔, 아주 가끔 콩팥 기능 이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약을 끊으면 바로 회복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혈압은 장기적인 마라톤 같은 질환이지만요.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꼭 완쾌할 수 있으니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의학TV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